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코인스쿨 시간에는요. 비트필승님께서 또 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건데요.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필승! 아직도 경례 상태가 많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스튜디오가 바뀌고 나서 오늘 처음 됐는데 너무 쾌적하고 좋네요. 그리고 빛도 너무 지금 눈부셔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더욱더 힘있게 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 지금 졸려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지금 급등한 종목만 궁금해하고 비트가 올라간지도 떨어지는지 이것만 궁금해하시면 여러분들은 떠먹여드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떠먹을 수 있는 방법 자세를 관점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오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일단 오늘 매매기법의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비상장 코인 투자 형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트 보시더라도 하루에 100% 급등하는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가끔 들리는 얘기를 본다면 나오는 얘기가 만 퍼센트, 20만 퍼센트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다. 코인이 있다. 그런 게 뭐다? 바로 이제 비상장 코인을 사드리고 나서 그게 이제 상장이 됐을 때 이후 시점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ICO 그리고 IEO 그리고 IDO 그리고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IDO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F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ICO는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이제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IPO라고도 하는데 주식계의 IPO, 코인계의 IPO라고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과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 직접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암호화폐적인 국가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나라 개발자인데도 불구하고 우회해서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서 투자 진행을 하고 있죠. 분명히 좋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ICO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사기성으로서 애초에 사기성으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사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인식은 있지만 분명히 좋은 코인들도 많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IO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중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화화된 거래소. 아시다시피 거래소라고 한다면 거래소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바이비트 여러 가지 등등 있겠지만 우리나라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중앙화화된 거래소에서 진행하나. 그래서 중간다리 역할을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중간다리 역할을 진행하다 보니까 ICO에 비교해서 가운데 이 역할 매김을 하다 보니까 어?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여기서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단점이 존재하냐? 만약에 개발자 입장에서 이 거래소에게 만약에 친분이 있다라던가 검은 돈을 이용해서 우리 조금 좋게 봐달라, 상장을 시켜달라, 좋은 식으로 홍보를 해달라라고 한다면 편향되어서 똑같이 이것도 사기성으로 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조건 IEO다. 거래소에서 진행하고 이름 있는 바이낸스에서 하니까 안정적이지 않냐, 믿음직하지 않냐, 무조건적이지 않다라는 점 인지하시면 되겠고 IDEO도 IEO랑 비슷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인데 어떠한 거래소다? 칼 중앙화화된 거래소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점과 장점은 비슷하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IEOF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팬케이크스와 같은 코인 거래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래소가 아니라 코인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탈중앙화화된 거래소에, 이거랑 또 비슷한 점이 탈중앙화화된 거래소인데 여기서는 코인을 이제 투자를 받는 방식보다도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 정도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비상점 코인에서 있어서 조금 큰 수익을 안고 싶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 어떤 홍보성, 사실 좀 매우 어렵습니다. 공시지표, 의무화가 아니죠. 우리가 증시처럼, 주식처럼 기업들의 그 프로젝트 팀에 있어서 공시적인 걸 내비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백서를 뜯어본다라고 하면 그 기업에서, 이 기관에서 프로젝트 팀에서 내세우고 있는 어떠한 백서를 뜯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를 나쁘게 했을 프로젝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나는 죽어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뜯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나에게 피부에 와닿는 섹터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 자체를 생각해본다면 지금 우리 일반 중앙체제 시스템인 은행과 정부의 기관을 벗어나서 우리들만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신뢰를 입혀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탈중앙화된 우리들만의 송금과 화폐수단 활용, 활용하는 것이 우리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죠. 그런데 더불어서 거래소도 탈중앙화되고 DApp이라고 하죠. 앱도 탈중앙화된 앱도 이용하는 것처럼 이 탈중앙화적인 섹터들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뭐가 있냐. 자, 탈중앙화된 어떤 웹, 웹3라고 합니다. 웹3라고 하면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웹2가 있죠. 웹2.0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네이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 같은 거 우리가 사용하시다 보면 안에서 글도 올릴 수 있고 지식도 찾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하시면서 굳이 단점을 찾아본다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중앙화된 거죠. 네이버라는 기업에 있어서 중앙화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편리성을 추구하고 이제 네이버라는 기업에서 엄청난 다양성인 걸 제공하는 것이지 사실상 탈중앙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웹3.0 같은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너도나도 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를 이용해서 어떤 걸 만들려고 합니다. 카페를 하다못해 작은 예로 카페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제공되고 있는 것만 우리가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 웹3.0은 너도나도 올려놓은 그러니까 그 개발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도 내 거를 이용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죠. 여기서 일어난 수익구조도 네이버에 있어서 기업이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도 이제 웹3.0에서 너도나도 개발자가 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서로 돈 벌고 좋은 공급과 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 너무 개발성 좋죠.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지금 피부에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죠. 왜? 지금 실질적으로 피로성을 못 느끼시니까 여러분들 왜 3.0이 망했다. 왜 3.0이 좋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비상장 코인에 있어서 개발성을 보실 때 피부에 와닿는 섹터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혹은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려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루나예요. 왜냐하면 사실 어떠한 코인들이든 투자 진행이 안 되고 나서 성장되는 코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얘 정말 극단적인 예로 있긴 있지만 그거는 애초에 기관들이 자신들이 돈을 모아서 설립해서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있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루나테라 사건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루나테라를 생각해보시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왜 이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이제 권능 대표가 애초부터 폰지 사기다 가짜다 이런 관점을 사기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시고 보상 받을 수 있냐 없냐 앞으로 살아남냐 맞냐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안 좋은 생각,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도 알고리즘 기반 특히 알고리즘 기반이 지금 신뢰도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무너지다. 스테이블 자체가 이제 영어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안정화된 코인이다. 어떤 수익 창출 구조보다도 그냥 하나의 패깅 관련돼서 이제 달러를 보존해서 그러니까 달러와 연동돼서 1대1 패깅 유지를 하는 시스템이다. 안정적인 섹터다라고 하는데 충격적이었죠. 시가총액 9위에 이상까지 올라갔던 테라루나 코인이 없어지고 나서 이제 상패되어 현물계 상패예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 있고 나서 신뢰도가 저조해지는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권대용 대표님을 생각하면은 저는 어쨌든 지금 이분이 애초에 문제점을 인지했는지 안했는지 사실 이 사람이 아닌지는 알 수가 없겠는데 지금 나쁘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너무 책임 회피가 강력합니다. 거기다가 있어서 4.6조 원이라는 4.6조 원이라는 이제 비자금이 지금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지금 도피 사실상 지금 잠정적 도피죠. 트위터를 통해서 가끔 자기 대변을 하고 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힌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구체적인 제안도 없고 지속적인 회피만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불어서 테라루나도 그 패깅 문제가 깨지면서 사실 마이너스 10%였어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일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게 시작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불안했을 때 권대용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를 통해서 분명히 인사가 아니라 SNS를 통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해 나가고 있다. 강력하게 말해놓고 나서는 마이너스 99.9%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문제점을 알고 있었어요. 기존에도 내부적인 문제, 프로젝트팀 개발자들이 문제성이 있다. 지금 담보된 예치금에 있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들은 방어할 수 없다라고 의문점을 제시했지만 항상 무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눈여겨봐야겠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이분은 고의든 아니든 분명히 법적인 어떤 처벌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횡령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기성 이런 횡령 부분에 있어서 외국에 비해 미국에 비해서 특히 미국에 비해서는 많이 저조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다르지만 땅떠리가 워낙 커서 주마다 다르지만 10억 어떤 주는 3억만 가지고도 횡령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10년 이상의 징역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 30억 이상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90년 이상의 징역 이상을 받게 되어있다. 이렇게 강력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증시 같은 경우에 오스틴 임팔란트라든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삼성 횡령 금액 400억 원 이상 이 정도 금액을 하더라도 사실 대형 로폼에서 변호사를 이용을 한다면 7년만 살고 나와서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이제 나중에 물론 이제 자기 명의로 된 돈은 쓰진 못하겠지만 숨겨서 현금으로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했던 횡령 자금에 회수된 금액이 4% 남지 5%가 안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번 사태를 이용해서 충분히 판례는 판례 이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 법안 처벌 이용해서 좋은 판례가 일어나길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차트적인 매매 기법을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망치형 캔들을 가지고 왔어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망치형 캔들 이제 정의를 말씀드려보면 이 캔들의 몸통이 작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거의 없고 아래꼬리가 몸통에 비해 조금 길다 비슷하다라고 아시면 되겠는데 이 망치형에서도 양봉이 있고 은봉이 있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이걸 보고 그냥 이것도 한 분기점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반대로 망치가 있으면 영망치가 있겠습니다. 망치형의 반대 모양이다. 똑같이 윗꼬리가 아까는 짧듯이 이번엔 아래꼬리가 짧고 윗꼬리가 좀 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영망치에도 양봉이 있고 은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인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망치형 양봉 캔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가 바닥인지 아무도 확인을 못하세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캔들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거래 물량 거래 물량까지 동반됐다고 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망치형 캔들이 이런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웬만하면 두세 번 정도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하락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 더불어서 거래 물량까지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추세 전환이라고 우리는 파악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로 다음날 양봉이 나왔었죠. 여기서 단타성으로 접근하셔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종가도 여기까지 지지해준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종가까지 여기를 우리가 손절가를 계속 내가 여기서 본절가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올라갔습니다. 안정권 있게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조금 고점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은 여기 종가 기준을 우리가 손절가이자 수익권을 올려놓고 나서 기다려도 보면 이날 충분히 수익을 더욱더 크게 볼 수 있는 바닥을 추세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캔들의 모양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망치형 양봉이 있다면 반대로 망치형 은봉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망치형 은봉이 어디인지 보이십니까? 망치형 망치형이다라고 하면 윗고리가 짧아야 된다 아래고리가 길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망치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양봉이 아니라 은봉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은봉 은봉 망치형 캔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 타첩 잡습니다. 은봉이 나왔네 이것도 하락이 3번 정도가 진행이 됐네 물량까지 동반이 됐네 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여기서 매수 종가 이것도 제가 빼드렸는데 망치형 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양봉이고 양봉 이거는 은봉 망치형 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의 캔들이라면 종가가 어딘가요? 종가가 여기죠. 그리고 고가는 여기고 여기 종가는 여기고 큰 차이는 종가가 어디냐입니다. 이게 양봉이니까 종가는 위에고 은봉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종가가 여기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량까지 받쳐줬다. 다음날 이날 들어가볼만 하겠다. 다음날 추세전은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셔서 다음날 충분히 단타성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물론 위에서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우리가 항상 지금 같은 장에서 여러분한테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권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타 포지션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영망치형 양봉이 되겠습니다. 영망치형이다 라고 하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망치 모양이니까 망치가 아래로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물론 약간 여기서 음봉이 아니라 양봉입니다. 이것 또한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나와줘요. 거기에다 더불어서 하락 추세가 3번 정도는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물량까지 동반된다 라고 한다면 확률이 정말 정말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영망치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상태에서 윗고리가 담겼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눌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물론 세력이 매집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판단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충분히 지금 2평선까지 나와 있는데 2평선은 모아져 있고 골든크로스가 나 있고 지속적으로 3지창과 4지창이 모여져 있는 양상이 뛰고 있는 와중에 그만큼 횡보세가 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락이 동반됐지만 횡보세가 길었다라는 얘기까지 되는 와중에 거래 물량까지 동반됐다. 영망치가 나왔다. 이날 만약에 여러분들 급한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쳐봅시다. 급한 마음에 들어갔어요. 다음 날 은봉 나왔습니다. 나오실 건가요? 안 나오셔도 돼요. 기다리다 보면 충분히 수익권이 날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수익적인 관점으로 수익이 날 수 있고 여기서도 큰 양봉이 나왔지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분명히 윗고리가 이렇게 길면 세력이 나왔다. 이거 이 정도 거래 물량까지 동반되고 이렇게 윗고리가 길면 이건 세력이 나간 거야. 그러면 나는 손절 차야 되겠다. 여러분들 여기서 물리셨어요. 손절 차야겠다라고 나가시는데 그럼 패닉셀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적인 단계적인 관점이 왔을 때 매물대까지 저조하게 터져주는 와중이면 매물대가 아직 나가지 않았다. 파악해보시면서 수익적인 관점을 기다려주시다 보면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여기 거래 물량까지 나왔죠. 그렇죠? 여기서 엄청난 고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윗고리가 달렸다라고 해서 무조건 큰 매수 유입세가 다 전체 매도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시라고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망치형 은봉이 되겠습니다. 은봉이 되겠는데 여기서 주가도 자 여러분들 특히 요새 알트들에 있어서 거의 특징적인 종목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봤을 때 한 번 세력이 들어갔다 나갔다 물량까지 동반이 됐어요. 이건 이제는 단기간 쳐다볼 필요가 없어. 아예 쳐다보지 말라. 세력이 한 번 들어갔다 나갔으니까 쳐다보지 말자가 아니라 계속 지켜보다 보면 분명히 영망치형 은봉이 나오게 되십니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바닥선 특히 2평선까지 안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회하고 있는 와중에서 단기적 2평선까지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얘 좀 크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양봉의 흐름새로 전환이 되고 나서 단기적 2평선까지 안착을 했으니까 눈여겨봤는데 올라가는 듯 하다가 중장기적 2평선에서 저항을 막고 나서 빠지네. 아 얘 힘이 없네. 이렇게 해서 그냥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페이크인지 아니면 진짜 매도세가 전체다 방향 추세가 전환된 것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고 매물 때까지 동반되지 않고 지속적인 3번의 흐름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다음 날 이렇게 큰 상승까지 여러분들이 안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점까지 노려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분기점을 나의 본절가를 수익이 나는에 불구하고 고점 노려보겠다고 본절가를 손절가로 잡아가시면 여러분들 본절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수익권을 올리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이탈하지 않는다 단기적 2평선까지 계속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올라갔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수익까지 분명히 노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비교적 승률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좋은 캔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항상 캔들만 오늘 또 캔들 모양만 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다 큰 고도 치지 마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3번 정도 하락 추세가 됐건 상승 추세가 됐건 지속이 되고 나서 물량까지 동반됐을 때 확률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을 오늘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비트필스님께서 비상장 코인 형태와 또 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저희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